저요? 아니 네 자 혜선이 저요? 네 왜? 13번이요? 어 13번 1번 왜? 아니 답 1번 하는게 아니라 1번 사고 하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 하라고 어 이거 맞아요 1번 맞았어? 왜? 뭐로 쓰인건데? 이거 뭐로 쓰인건데 음 분사 아니죠 어? 분사? 어? 동사? ing가? 진행형일 땐 b 플러스 ing로 할 수 있지 그럼 얘 진행형이야? 아니야 아닌거같아요 아닌거같애? 그럼 뭐로 쓰인걸까? 명사 명사? 네 그러면 주먹보 접목중에 뭐로 쓰인건데? 누구의 전치사? 아 아니 차색이 아니고? 응 어 어 근데 동사 해석했단 말이에요 동사로 해석했다고? 그러면 해석해봐 아니 근데 말이 되잖아요 동사로 해석해봐 아니 근데 말이 되잖아요 동사로 해석해봐 아 해석해봐 그러면 어디서부터 해? 너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면 동사니까 그게 아니라 뒤에가 어 만들다 스파이글래스를 어 말 되잖아요 만들 다음에 크리에이트로 해야지 그쵸 어 근데 왜 팅으로 했어? 그럼 틀렸네 아 그런데 틀렸을 수도 있겠네요 어 틀렸을 수도 있겠네 아 근데 어 엔젤 앞에 있잖아요 어 그치 그럼 이거 어떤건 정렬일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 음 근데 푸팅은 앞에 전체에서 붙이잖아요 푸팅? 어 볼이랑? 근데 굳이 푸팅이랑 연결이 아닐 수도 있잖아 얘가 틀려갖고 아 병렬이 아니었거든요 어 얘가 병렬이 아니어서 푸팅이랑 꼭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얘 틀렸어요 그러면 뭐로 바꿔야될까 그냥 크레이트 크레이트? 아니 잠깐만요 어 아 크레이트 에이 에스 붙여야지 에스를 붙여? 지금 만들었어 얘가? 지금 만들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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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어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 너가 맞았다고 하고 1번 맞았다고 하고 아이엔지랑 얘랑 병렬이랑 치고 그럼 해석해볼까? 거 Athena 주엉처럼 주엉 부터 해야지 저 저치 저치아이에그레즈 250 저트 comunque 마 finger 컨스틀리퍼시티 네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은 얻었대요 뭐를? 신용을 음 올렸는데 뭐를 넣는데 조 scripture 2개의 랜드들을 어 스파이글라스는? 출고 끝에 출고 끝에 1608년에 그리고 만들었대요 스파이글라스를 그럼 만들다 하면 동사랑 연결시킨거네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그럼 현재 만든거야? 스파이글라스를? 언제쯤 만들었을까?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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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600년 800년쯤 맞는거같아 그치? 그니까요 자 그럼 이 단어 일단 표를 적어봅시다 get credit for 0.4.4 뭐 크레딧이 신용이란 뜻도 있어요 물론 신용을 없다 해도 되지만 지금 이 사람이 뭔가 발명인데 신용을 굳이 얻을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credit of all 이런 걸로 오면은 모모에 대한 인정을 받다 라고 할거야 모모에 대해 이렇게 인정해봤다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이 요거 만든거에 대한 인정은 맞아 그치? 1608년에 렌즈를 양 꼭대기 양 끝에다가 이렇게 박았어 그러면 막대기와 렌즈를 이렇게 양쪽에 박으면 이제 뭐가 돼? 만원경이 돼서 뭐가 됐어 그래서? 스파이글라스를 스파이글라스 스파이글라스를 만드는게 여기서는 ING가 앞에 있는 푸틴과 병렬이고 얘는 각각 전치사의 폴의 목적으로 둘다 쓰여있네요 렌즈를 넣은 것에도 인정을 받았고 스파이글라스 스파이글라스 만든 것에도 인정을 받는다 소은이 어 어 Nearby가? 무슨 뜻인데? 근처에 근처에 어 Nearby 어 Nearby는 무슨 뜻일까? 형용사 형용사겠지? 일단 어가 필요하니까 명사는 있을텐데 Nearby는 근처이니까 형용사 같아 그럼 아직까지 어의 명사는 안나왔다는 거겠네 그럼 누가 어의 명사일까? 웨더베인이 웨더베인이?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런데 목적어 싫어하잖아요 웨더베인이 목적어고요 누구의 목적어? 메이드 근데 어가 안 붙었으면 Nearby의 목적어일 것 같은데 아 Nearby는 전치사가 아니야 아 그래요? 그러면 됐어요 근처에니까 형용사야 그게 그거고요 그래서? 맞아요 왜 맞는데 됐이 왜 맞는데 됐이 뭐로 쓰인거지 목적어를 끄긴 끄는데 지금 문장은 완벽하니까 맞아요 접속사야 관계됩니다 접속사 앞에 Discovered 선행사가 없고 뒤에 문장 보니까 더블 랜드즈 메이드 지니어발 웨더베인 목적어 어 Look은 뭐야? 얘 동사 아니야? Look Look 얘는 어떻게 보이다 라는 동사인데 Like 목적어가 어떻게 보이는 거니까 얘는 목적격어로 쓰인거지 비걸은? 그냥 그냥 괄호 그냥 괄호 할거야? 그냥 Look Look 비걸 Look Look 비걸 무슨 뜻인데 크게 보인다 그러면 Look 어떻게 보이다 몇 형식 동사 2형식 그럼 2형식 동사 뒤에 뭐가 뭐가 뭐 그치 그래서 얘는 Look 완전한 문장도 뒤에 왔으니까 이 됐은 접속사 됐으로 뜬거구요 은지니 3번 비교 비교급 강조 비교급 강조로 쓰이면 될 것 같아요 비교급 강조로 쓰이면 될 것 같아요 뭐 뭐 어 어 어 많이 몇 개 있을까 많이 한 5개 있어요 뭐 있을까 아는 사람 Watch 말고 All up All up All up Even By 요렇게 다섯 가지 Watch all up Still even By Watch all up 대신에 절대 비교급 강조를 쓸 수 없는 얘기가 하나 있어 누굴까? 메리는 절대 강조로 쓸 수 없다 안녕 혜선이 다음번엔 PPV로 세줄게 4번? 얘 틀렸어? 왜 틀렸을까? 왜 틀렸어 있어요? 왜? 그냥 그게 아니라 왜 틀렸을까? 틀렸어 그게 아니라 틀렸으면 뭐로 바꿀건데? 아이엔드 아프팅으로 그냥 동사원형으로? 왜? 왜 동사로 쓰여야 돼? 왜 동사로 쓰여야 돼? 그니까 이미 달리려고 하는 사람이 어 이게 뭔가 해 어떤거 행동을 해야되면 부담 중이에요 근데? 근데 명사 쓰여주네 그래도 안돼요 조금만 조금만 법적으로 설명 좀 해줄래? 아니 그니까요 어 저 온라이징이 명사 쓰여주네 명사 쓰여주네 근데 명사 쓰여주네 왜? 왜 안되냐면요 동사가 없잖아요 동사가 없 그냥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 문장 쭉 보니까 동사 있어 없어 또 못 써요 아 이게 뭐야 홀드 잠깐만 네 자 그러면 홀드가 있긴 한데 걔는 뭐로 쓰인거야? 걔는 앞서 보면 어 그니까요 그치 얘는 동사들 일단 쭉 찾아보니까 홀드가 있긴 있지만 얘는 앞에 훅 관계대면사로 이미 끝나내고 그럼 후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후부터요? 응 저 콤마까지 어 그러면 여기 엔드도 있고 비계는 누구랑 연결시키는걸까? 비계는 홀리드랑 그렇지 그래서 얘랑 얘랑 연결되기 때문에 얘는 콤마까지 아 어디갔어 여기까지가 다 갈릴레오를 꾸며주는 내용이었구요 그래서 아직까지 갈릴레오에 대한 동사가 안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 없으니까 얘라도 해야겠네 근데 해선아 여기 쿠드비도 동사 아니야? 쿠드비 동사인데 다 갈릴수가 있잖아 누군데? 저 디바이스 디바이스 그러면 얘랑 얘랑 동사 두개인데 접속사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할까?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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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포 음 얘는 의문사가 M으로 패여하면서 접속사처럼 쓸거예요 자 일단 이거 표시해보면 갈릴레오에 대한 동사가 없다보니까 동사 까와야 되서 We're lying 즉 S 붙일까 안 붙일까? S.. 안 붙여요 왜? 갈릴레오 옛날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과거 어떻게 해? 1위 그렇지 얘는 동사 원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써야겠지? 1위 그럼 깨달았어 바로 뭘 깨달았어? 그 장치가 얼마나 유용한지 깨달았어 그래서 의문사 주어동사 간접 의문으로 쓰였지? 얼마나 유용한지 그 장치가 자 그러면 소은이 5번 2포인트 여기서 뭐로 쓰인건데? 2부정사의 뭐? 2부정사의 뭐? 2부정사 그치 2부정사의 목적은 자 그러면 1부정사 이건 조금 넘어가고 일단 16번 먼저 한번 해봅시다 아까 데일리 테스트로 내가 이거 내놓았던 것 같은데 잘 적었나? 소은이 1번 네 맞아요 왜? 2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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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타? 노타? 레이랑 비슷한 거 뭐 있었지? 라이가 있는데? 라이는 무슨 뜻이야? 거짓말하다 하진 않겠지? 얘가 노타인가? 누가 노타일까? 라이가 노탈까? 아니면 레이가 노탈까? 근데 쎄이.. 베를베이트를 봤으니까 레이 아웃을 요새 쓸 수 있던데 아..그랬어? 알았어 레이 아웃은 나중에 있다라고 라이랑 레이랑 항상 비교하는 게 많이 나오다보니까 얘네 둘은 어떻게 할까? 라이 뜻 아는 사람? 노타 노타? 레이는? 노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치? 라이가 노타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누워 내가 누울 때는 목적은 필요해? 안필요? 안필요? 안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아니라 펜이 있지 않습니까? 펜이 여기 누워있어 우리 펜이 책상 위에 누워있다 이렇게 얘기해? 노여있다 노여있다 그치? 그래서 라이 같은 경우에는 눕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람 같은 걸로 눕다 해도 되지만 누건 같은 게 그냥 노여있다 난 뜻으로도 같이 올 수 있구요 그러면 레이는 항상 얘랑 헷갈리는 거니까 눕다가 아니라 뭔가를 노다 노다 그치? 라이의 과거가 뭐야? 라이의 과거요? 그냥 레이 어? 아니 저 뭐라고? 레이 아니에요?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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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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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닌 거 같은데 헷갈리게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라이의 과거가 레이라고 얘 PP가 내가 이거 레이 그러면 레이의 과거는 뭘까? 제가 레이 레이는 PP라니까 레이트 얘는 그냥 이딥트 레이트 레이 노타는 우리가 제일 흔하게 쓰이는 삼형식처럼 목적어도 가지고 그냥 일반 기기 붙이면 되는데 라이가 흔한 문제 목적어도 필요없는 자동사인데다가 불규칙 변화가 더 이렇게 할텐데 아까 내가 레이 앞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레이 앞에 레이 앞 펼치다 늘어노타 난 뜻에 가 같은 동사예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여행 가기 전에 이런 긴 목록 같은 거를 만들어 놔 뭘 챙겨 갈지 그리고 뭐 해 모든 거를 다 펼쳐놔 모든 거를 다 펼쳐놔 뭐 하려고 펼쳐놓을까 그치 챙기려고 짐 챙겨야 되니까 이제 챙기려고 뭐 거시냐 이런 데 다 펼쳐 붙는다 뜻으로 쓰인 거라서 레이아웃이 된 거고 혜선이 3번이요? 어 맞아요 왜? 이거 잘 쓰였어요 왜 잘 쓰였어? 여기 마침 밑줄이 워즈랑 던 둘 다 돼있네 그쵸 그럼 왜 워즈는 왜 되는지 던은 왜 되는지 얘기해보면 이거 수동으로 쓰인 거 아니에요 왜 수동으로 냈어? 티티티티잖아 아니 수동 아닐 수도 있잖아 능동일 수도 있잖아 목적어가 없어야 돼 아 목적어도 없고 또? 예 목적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고 목적어만 없으면 안 돼 그러면 왜 워즈 썼어? 왜요? 뭐 이즈를 쓰거나 월 쓰거나 쓰면 안 돼? 이거 문장 같애요 과거예요 아 과거라서? 그러면 월 쓰면 안 돼? 안돼요 왜? 에브리잖아요 에브리는 뭐? 뒤에 오는 거 제가 광수키트 안 넣은 거 안 했어요 일단 밑줄이 두 개 다 있다 보니까 둘 다 신경 써보면 워즈 같은 경우에는 주호가 일단 에브리는 항상 단수가 나오기 때문에 주호가 단수라서 동사도 단수 동사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도 없고 모든 것이 지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 거니까 수동 대로 와서 BPP로 온 경우고요 소은이 4번? 4번? 응 틀렸어요 틀렸어? 뭐로 고쳐야 돼? 완전 왜? 선행사가 안 하는데 근데 문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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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주호가 빠진 불안전한 문장인건 알겠고 백그래빙 잡다에 목적어도 없는 선행사가 없는 문장입니까? 얘는 관계 대명사 워스로 꽂아야겠고 은진이 대거고 누구를 가.. 왜 대거고를 쓰는데?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 당연히 그.. 우리 기회자가 가운데에 서서 다가서.. 음.. 자 그러면 요거 문장 좀 긴데 한번 잘라볼까? 문장부터 어떻게 할까? 소프트하면.. 아 소프트하기는 너무 긴가? 어.. 그러면 좀 잘라줄게.. I부터 해봅시다. 아이 쥬워. 아이 쥬워. 이제 테이크 통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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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투브영상 다 뭐로 쓰인거야? 투브영상 다 뭐로 쓰인거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없어서.. 아.. 어떻게 없어서.. 그래서 컴마하고 문장 하나 끝났는데.. 딱히 없어서 그러면 얘가 괄호하고.. 그러면.. Realize 하고 그 다음에.. 도착취를 깨달았어? 그러면.. 도착취를 깨달았어? 그러면.. 도착취를 깨달았어? 옛날에.. 아.. 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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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휴가 도착지에.. 해서.. 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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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사? 앞에 데스티네이션 선행사 아니야? 엣.. 앞에 선행사.. 데스티네이션의 선행사 아니야? 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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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얘가 목적어.. i.. 주어.. 목적어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바로 나와도 돼? 주어 사이에.. 앞에 같은 게 껴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 사이에 데스티네이션이 있다면 이 데스티네이션은 뭘까? 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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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의 목적어? 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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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오다.. 에 목적어가 없는 거 보니까 목적격 관계대미사가 숨겨져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비하인드 뒤에 놓고 왔는데 뒤에가 완전한 것 같긴 해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데스티네이션 부터 여기까지 묶으면 얘는 무슨 역할을 할까? 접속사 데스티네이션이라면 뒤에 문장 데리고 무슨 역할을 해? 접속사 데스티네이션이라면 접속사 데스티네이션이라면 접속사 데스티네이션이라면 접속사 데스티네이션이라면 명사면 주먹 보호 접속사 데스티네이션에 뭐 할래? 아 저 fiance Wie얼라이즈 그치 잘했어 Realize 깨닫다라는 동사라서 여전히 목적이 필요한데 At my destination은 괄호라서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얘가 전체를 Realize 목적으로 이끈을 접속합니다. 좀 많이 복잡한 문장이었어요. 엄청 길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번엔 아까 테스트 안한 걸로 해봐야지 혜선이 15번이요? 15번에 한 번 맞는 것 같아요. 무엇이 맞는 것 같아? 왜? 의문사로 쓰지 않으세요? 의문사로 쓰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석해? 그들이 뭘 했는지 마침 여기서는 주어, 동사, 하다의 목적어가 명사가 빠지니까 무엇으로 의문사가 오면 될 것 같아. 의문사가 뒤에 무엇으로 쓰여서 목적어 역할까지 같이 할 거고 어떤 분한테 오신다는 뭐예요? 토은이? 2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일단은 얘도 두 글자 다 밑줄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왜 BPP 수동태를 썼고? B는 왜 동상원형으로 썼을까? 일단 드로운이... 물을 목적으로 필요로 한거잖아요. 드로운이 뭔데? 혼자의 목적을 필요로 한대 어.. 그거 뭐해요? 저런 뜻 아는 사람? 마일라.. 익사.. 죽는거? 죽는거? 익사하다? 익사하다면 목적은 필요해? 안필요해? 안필요하지? 익사하다면 누구를 익사시키라겠지? 아 익사시키라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드론은 익사하다일까? 익사시키다일까? 드론이란 행사는? 지금 목적이 필요한거에요 내가 다 말해버렸네 목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송태로 와야되는데 아 송태로 와야되는데 누구랑 연계되어 그럼 여기서 엔드가 B랑 누구랑 연계시켜줘 그쵸 그쵸 그래서 보스 A&B로 연결시켜주다보니까 우드펄과 우드B 연결시켜줄거고 얘가 떨어진 다음에 익사하다는 BPP로 써서 Be Drowned 은진이 3번 은진이 3번 왜? 뭐로 쓰인건데 주어 주어인데 왜 The Other를 썼어? Un Other 이런거 쓰면 안돼? 네 어차피 두개 있었는데 누가 두갠데 여기서 그 염소가 염소가 두갠데 두갠데 한마리나 또 나오고 나머지 한마리나 안나와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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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더도 두갠데 어나더도 다른 하나 아니야? 어 근데 어 어 근데 그래도 어떻게 틀린건 아니지 않아요? 아 아 디아더가 틀린건 아니다? 네 그럼 어나더도 틀린건 아니네? 네 틀렸어요? 어 어 혹시 이 두개 차이 아는 사람? 디아더와 어나더의 차이? 어나더를 두개 했을때 어 여기까지만 아 여기까지만? 두개 했을때는 다른 하나 다른 하나? 그러면 디아더는 이렇게 마음나는건 많은 강좌인데 어 한 세개 됐을때 어 한 살짝 이렇게 이렇게 약간 반대로 앞에 어나 이런게 더 가 붙었을때 디아더나 디아더스가 나머지 맨 마지막에 있는거 얘기할게 맨 마지막에 남은 하나 마지막에 남은 여러가지 나머지 여러개를 얘기할게 되고 어나더는 맨 마지막에 아닌 뭐 중간이나 아니면 아예 개수를 정확히 모를때 얘는 음 전체 수를 모를때 쓰거나 혹은 숫자를 알아도 맨 마지막이 아닌 중간에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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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까 은진이가 얘기한저래 여기 염소 두 마리인데 앞에 한 마리 나왔고 이제 몇 마리 남았어? 한 마리 한 마리 우리 두개중에 마지막 하나 얘기하는거니까 그래서 디아더를 써 언어더 만약에 ABC가 있는데 앞에서 A를 하나 얘기했어 그 다음에 B를 얘기하고 싶어 얘는 디아더 할까 언어더 할까 이럴땐 중간에 그냥 하나 있는거니까 언어더를 할거고 만약에 A를 얘기했는데 B씨를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아덜스 할까 디아덜스를 할까 얘네도 맨 마지막 두개니까 디아덜스 이렇게 써줄거야 더가 붙은데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나머지 얘기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혜선이 4번 만난거 같아요 얘도? 왜? 앞에 사이가 없고 어 뒤에도 불안전하나요 뒤에도 불안전하나요 뒤에 불안전하면 외열이 와도 되나? 관계대명사만 모르는거 아니에요? 외열이 관계대명사야? 아니요 그러면 외열은 뭐야? 관계부사 관계부사는 어떻게 해야돼 뒤에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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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전해야돼 해야돼요 아니에요 뒤에 왈선해야돼요 관계대명사가 뒤에 명사가 빠져서 불안전하고 관계부사는 뒤에가 부사가 빠지니까 딱히 빠져도 상관없는거라서 완전한데 뒤에는 완전 불안전해 뭐가 빠졌어? 목적어 누구의 목적어? 고 투고의 목적어 아 위시는 목적어 투고인데 고의 목적어? 가다는 무엇무엇을 가다야 어디 어디에 가다야? 그게 지금 어디 어디에 가다 그러면 얘는 어디 어디에 목적어일까 목적어 아닐까 목적어 아니네요? 고는 일형식 동사에요 아니 근데 그냥 어디 아 이해했어요 그럼 필요없다 이것도 어디 어디에 니까 장소나 부사나 그러면 뒤에 뭐 딱히 없어도 되네 네 그러면 맞아요 의문사 의문사 외열이든 관계부사 외열이든 둘 다 상관없이 외열은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고고고 고 같은 경우에는 1형식일 때와 2형식일 때가 있는데 1형식이니까 가다에서 목적어 필요없고 2형식일때는 개그콘서트였으니까 어떤 뜻? 죄다 뒤에 보호가 오는 경우도 있고 소은이 3번 네 아 아 5번 네 맞아요 5번 맞았어? 네 라이가 뭐로 쓰였어? 라이 아 틀렸어요 어? 라이가 틀렸어? 왜? 아니 아니요 4번 맞았어 아니요 근데 5번이 틀렸어요 5번에 틀렸어? 왜? 1, 3, 4가 맞았어? 아니요 그 그 그러잖아요 그게 안 나왔잖아요 2... 4가 어? 봉사를? 주어가 안 나왔잖아요 주어, 주어 뭐 명령문일 수도 있잖아 아니 근데 이즈나세 주어가 안 나왔잖아요 어... 이즈나세? 네네 아 요 이즈나세? 네 대열 골 아니야? 네? 대열 골이 주어 아니야? 아니요 웃겼을걸로 누구랑? 대... 주어 아 요 대절이랑? 인오더 대세 인오더 대세 인오더 대세 인오더 대세 인오더 대세 보스 가 뭐야? 주어 주어? 그럼 마이트 어치이브는? 동사 동사? 어치이브가 무슨 뜻? 성취? 성취하다 었다 었다 그러면 성취하다는 뒤에 뭐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목적어 그럼 얘가 목적 아니야? 맞아요 네 아 그래서 묶였다고? 네 그래서 이즈나세 아직 주어가 없다? 네 어 아니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주어 아 얘가 주어가 되어야 돼 그래서? 네 근데 얘가 접속사면 앞에도 주어 동사 이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어 일단 주어가 어려워서 한번 묶어 볼게요 어 그리고 주어치용을 보시면 어 아 안돼요? 뭐 뭐를 어떻게 묶었어? 안돼요? 아 아니 아니 안돼요? 아 틀렸어요 틀렸냐고? 아니 너가 뭔가 불안해하니까 좀 더 정확히 얘기를 해봐 아 네 그러니까 어 어 어 어 그거 있잖아요 주어 뒤에 어 어 응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라이를 바꾸려면 뭐로 바꿔야 될까? 라잉이나 라잉이나 투 라이로 투 라이로 응 자 일단 잘 본 것 같은데 뭔가 뭔가 좀 잘 얘기했는데 뭔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 인오더 덫 접속사처럼 묶었으니까 동사가 두 개란 뜻이기 때문에 마침 동사 두 개 잘 찾았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 묶고 그러면 이즈낫의 주어를 앞에서 찾아봐야 될텐데 네 투 어나더는 얜 뭐야 어나더는 다른 하나니까 그냥 이렇게 전치사로 묶으면 되겠고 웨인은 누구랑 기브의 목적으로 이제 묶이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는 라잉다운 같은 주어로 만들어줘야겠네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다음번에 14에서 16으로 줄게 모의고사 하나 풀어봅시다 29번이랑 32번은 아까 데일레 테스트를 좀 봤으니까 아까 안한거 한번 볼게 일단 쉬운거 하나하고 잠깐 쉽시다 31번 한번 볼게 3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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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번 3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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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오늘도 예전에 전화했던 대로 일단 단서 찾고 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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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 355 366 366 367 40 355 367 37 37 40 해선이는? 나 와이크와이드 라이크와이드 소은이는? 나 와이크와이드 소은이는? 저 어딨어? 어딨어? 룩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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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앳이 어디있지? 아니 아니 아 요 룩앳? 스몰 룩 아 왜이렇게 막 바꿔 스몰 룩? 스몰 룩은 어디있어? 그렇게 해주세요 아니요 스몰 룩 아 스몰 룩? 그러면 은진이 또 찾은거 있어? 네 더스? 알았어 해선이는? 근데 마지막은 그것을 저희도 몇명 어디있어 요거? 너네가 파악해봐야지 저 검사했어요 알았어 그러면 소은이는? 이제 없어? 혹시 다른것도 찾은거 있는사람? 없어? 자 그러면 하나씩 따져봅시다 For example는 왜했어? 그 주장을 그러면 뒤에가 예시니까 얘는 앞에가 주장이라고 하면 되겠네 근데 마침 빈칸이니까 나중에 보기로 할게요 라이크와이즈는 왜했어 라이크와이즈는 왜했어? 해결할거 같아 라이크와이즈는 무슨 뜻이야? 모모랑 엘색같은거 아니야? 일단 뜻이 뭔데? 라이크와이즈 뭐만 비슷하게 그럼 비슷하게도라는건 앞에 문장 뒤의 문장을 어떻게 연결시켜줍니다 비슷한얘기 그럼 비슷한얘기가 나올텐데 완전 비슷한거? 똑같은거? 아니면 좀 다른거? 조금 다른거야 그러면 보통 주제가 앞에 있는데 뒤에도 약간 비슷하게 다른거를 주제로 줄까? 아니면 예시같은거를 앞에 먼저 하나 줬을때 다른 예시를 하나 줄대요 있을까? 예시 라이크와이즈 게다가 추가하는것들은 대부분 예시같은거 추가해야지 마침 우리 앞에 뭐가 나왔어? 또 아 라이크와이즈 예시가 나왔어 그치 라이크와이즈 같은 게다가 덧붙이는 내용들은 보통 앞에가 예시 1이 나왔다면 뒤는 보통 예시 2가 나오기 때문에 주제랑은 큰 관련은 없죠 여전히 예시가 쭉 있는다 그러면 소은이 스몰러는 왜 했어? 비교급이에요 아 비교급이라서? 물론 딱봤을때 옘은 예시안에 있는 비교급이다 보니까 우선순위 좀 나중으로 밀어놓을게 더스 왜 했어? 그럼으로 하면 뒤에 보통 결과나 정리해줄때 나오다보니까 중요한 내용 뒤에 있을거 같고 그러면 드라이브에서 명령문인지 한번 봅시다 명령문이라면 앞에까지가 뭔가 있고 새로운 문장이네 그러면 앞에 뒤에 연결시켜주려면 뭐가 필요하지? 접속사 접속사 있어 없어? 그럼 얘는 명령문이니까 맞아? 맞아요 맞아? 아니요 접속사 보통 접속사가 주어 동사한 다음에 콤마 뒤에 동사 명령문을 이렇게 쓸거 아니야 그치? 접속사 있어 없어? 없어요 아 그럼 얘는 누구랑 갑자기 동사가 왜 튀어나왔을까? 전 병렬양이에요 병렬? 누구랑?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접속사가 없는데 어떻게 연결시켜줘 그러면 몇 명들 접사를 먼저 찾아봐야지 동사가 있는거 보면 접속사 없잖아요 아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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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스는 부사에요 아니 진짜 없는데 앞에 있어? 아니야 있어 앞에 뭐 뒤에라도 찾아보면 되지 아 저 뒤에 저 저 뭐요? 스루 스루는 몸을 통해서란 전치사고 아니 진짜 뭐 뭐 저 콤마에 있어서 그런거 아니에요? 콤마는 절대 연결 못해줘요 접속사를 도와주는 역할 뿐이지 접속사가 생각된거는? 아니요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요 통장 안되있어 지금 제 눈에 보여요 어 너네 눈에 보여야돼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쇼도 아니고 어 엔드 엔드 엔드는 누구 일단 연결시켜주니까 뒤에 기준 잡으면 누구 웨이트랑 웨이트랑 동사니까 앞에 또 동사 드라이브랑 또 엔드 엔드는 이렇게 세개 연결시켜도 돼 안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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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동사가 여러개인거 보니까 뭔가 이상해서 일단 접속사를 찾아봐야 할 수 있는 찾아보니까 엔드가 지인 엔드가 이렇게 세개 연결시켜줘 접속사 있어서 영역문은 아닌거 같구요 더스문장이니까 같이 읽어볼게 자 빈칸 읽기전에 for example yes이니까 읽어 안읽어? 안읽어? 안읽어 그럼 여기 딱딱 밀어버리고 더스부터 한번 해봅시다 소은이 그럼으로 그럼으로 뭐 이런가는 모티베이트 동기부여 하다 동기부여 하다 동기부여 하다 했다 했다 뭐를 누구를 사는 것을 네? 누구를 사는 것을 사는 것을 동기부여 해줬어? 아니요 사기위에서 사기위에서? 네 사는 것을 일단 동기부여 했으면 누구를 목적을 있어야 되는데 아 저 사는 것을 아니 그럼 어 그 이거요 대식이 숨겨져 있는 건가? 대식이 숨겨져 있어? 어디에? 수호도에 수호도에 그것보다 일단은 이디가 붙었네 네 그러면 과거일 수도 있지만 또 꿈에도 있을 수도 있고 과거분사일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과거분사인지 동사일지 그럼 근데 스니카가 몇 갠지 하는 부분 어? 스니카가 몇 갠지 몇 갠지? 세수도 있지만 동사와 과거분사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 목적을 하는지 목적을 하는지 목적을 하는지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있겠네 그러면 여기서 누구를 동기부여하는지 목적이 있어? 없어? 얘는 그럼 뭘까? P 얘는 PP로 쓰였어 그래서 ED 붙은 거 보면은 과거 바로 해석하지 말고 먼저 뭐로 쓰였을까? 먼저 봐 어 얘는 아직 동사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주어 할까? 왜? 어 그럼 여기까지가 다 서먼을 꾸며줄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누군가인데 어떤 누군가 동기부여를 하는 동기부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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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을 동기부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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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흑 PP 수동이잖아 네 그럼 동기부여 하다야 원래 능동은 네 그러면 PP 수동이니까 동기부여를 동기부여를 하다 했다 하다 하다 심작해봐 우리 수동태는 뭐하는거야? 어떻게 되다지? 동기부를? 동기부를 받은 누군가에게 뭐하려고? 살려고 동기부를 받은 누군가는? 돈을 더 벌지도 모르고 운전할 수도 있어 어디로? 태풍을 뚫고 가게로 가려고 이것을 사려고 기달려 여기도 뭔가 예시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해봅시다 핸드폰 사려고 동기부여를 받은 사람은 뭐했어? 많은 돈을 못 써요 돈만 썼어? 시간도 써요 시간도 썼고 태풍을 뚫고 노력도 많이 했고 간단하게 적어봅시다 어떻게 적을까? 내용 간단하게 적으면 조금 더 필요한 걸 해볼게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뭐라 그랬어? 동사 동사랑 문장에서 동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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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또 누구라는 거예요?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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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또 필요하고 또 문장에서 또 필요한 게 뭐 있어요? 목적어 목적어도 올 수 있고 이런 거 정리할 때 물론 자기의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겠지만 제일 필요한 건 주어 목적어 목적어 보호 정도는 꼭 적어놔 수 있어요 걔가 제일 필요하니까 자 그럼 여기 주어부터 일단 생각해봅시다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누군가는 사실 필요 없어 어떤 사람? 스마트폰도 중요하겠지만 스마트폰도 중요하겠지만 뭐 한 사람? 동기부여된 사람 그렇지 스마트폰도 중요하겠지만 동기부여된 사람 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동사봅시다 뭐 했지? 벌고 운전하고 기다렸어요 그렇지 동기부여받으니까 뭔가 막 엄청나게 많은 거랬네 그렇지 기다리는 수고도 하고 태풍 투쿼하는 수고도 하고 돈 막 벌기도 하고 요런 게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 같아 지금은 자 그러면 아직까지 빈칸하기 좀 뭔가 불안하다면 스몰러 포지션인데 이런 것도 한 번만 해봅시다 은진이 만약 너가 동기부여받았어 뭐 하려고? 몸무게 뺄려고 그럼 넌 뭐해? 살 것이다 살 것이다 저지방 음식들을 살고 또 또 또 포지션은 양 더 적은 양을 먹을 거고 자 그럼 여기도 아까처럼 한번 적어봅시다 예식이 똑같이 예식이지만 주어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뺄려고 동기부여된 사람 동기부여된 사람 똑같이 동기부여된 사람인데 얘 뭐 했어? 저지방 음식 사고 또 양도 줄이고 운동도 하고 양도 줄이고 운동도 하고 뭔가 동기부여되니까 막 이것저것 막 하기 시작했네 앞에랑 뒤에랑 똑같은 내용 달라 비슷해 비슷해 그치? 결국 뭐 한 어떤 사람은? 동기부여된 사람은 동기부여된 사람은 뭐 한다? 뭔가 많이 한다 그치? 뭔가 실천같은걸 한다 난 내용이 이제 빈칸에 들어오면 될 것 같아 혜선이 해석 원 혜선의 결과 뭐의 결과? 동기부여 동기부여의 결과는 혜선이 타怕 동기부여 의리 보자를 welcomed considerable 이 무슨 뜻이야? 상당한 잖아 이 consider 랑 상당한 이것을 가진 한 행동이다 risk 위험 effort 노력 memory gear fortune 운, 익스피리언스 자 여기서 뭘 하는 행동일까? 동기부여 아니어도 이것저것 노력하는 행동들이야 마지막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는 뭐다? 동기부여 동기부여의 결과 결과가 뭐다? 동기부여 아니 안돼요? 동기부여의 결과는 노력은 노력인데 노력을 동반한 뭐다? 과정 경호 기다림 재원 미원 이렇게 다 뭔가 팔 빼려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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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 뭘 했어? 행동 결과는 노력을 동반한 행동이다 이렇게 정리하길 수 있겠네 자 그럼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이 지문 하나, 두개 정도만 더 해봅시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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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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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대랑 이태원 간 사람? 가는 사람이에요? 홍대랑 이태원 갔다 온 사람? 언제요? 언제? 한.. 최근 두 달? 최근 두 달에 갔다 온 사람. 언제 어디 갔어? 저저도 먼저. 홍대 갔다 왔어? 네. 네. 나가? 아니에요. 포착하고 이런 건 아니지? 네. 홈팅 슬츠 가고? 네. 무슨 면접? 아, 그 학생에? 네. 어떻게 안 돼요? 어? 네. 안 돼요? 친구 백으로 그냥 해. 네? 친구 백으로 그냥 해. 아니, 김태강도 한대요. 어? 김태강도 한대요. 아, 태강이도 한다고? 네. 몇 명 뽑는데? 5명? 많이 뽑네. 아니, 근데 지금 지원자 몇 명이 많아요? 몇 명이? 30명. 30명이나? 30명이나? 학생이 뭘 그렇게 많이 해. 약간 좀 재밌어요. 학생이 되게 이뻐요. 나한테 학생 때 재미 없었는데. 학생 학생이 하셨어요? 어. 남자만 있는 학생이라고 했나? 네. 이 동네는 다 공학이잖아, 그치? 네. 우리 동네는 유독 약간 남학교야. 학생이 좀 많았던 것 같아. 그래, 공부하고 싶어요. 재밌긴 한데 공학이 나은 것 같아요. 아, 물 가져올 사람 가져올세요. 아, 물 가져올 사람 가져올세요. 아, 물 가져올 거예요. 응. 아, 진짜? 아, 물 가져올게요. 뭐가? 아, 잠깐만요. 일단은 저희 5분 밖에 안 샀어요. 5분이나 샀어? 아, 샀어. 넌 1시간 반 밖에 수업 안 하는데. 왜? 얼마나 쉬려고. 아, 너네 대신에 25분쯤 끝내줄게. 그래요? 응. 너네 코칭 다 했잖아. 8시 25분이요? 응. 어, 얼마 안 나는데? 응. 진짜예요. 숙제까지 해서. 응? 숙제에 말하는 것까지 해도. 숙제에 말하는 것까지 해서? 알았어. 진짜 이거 완전 잘 되어있지 않아요? 완전 잘 되어있다고? 언제 했지? 제가 처음 이러보는 것 같아요. 훈련을 했거든요. 그때. 응. 거기서 더 추가로 좀 적었어? 어, 숙제 이거 어떻게 해서 내가 추가로 더 적으라고 했잖아. 완벽했어요. 너도 완벽해도 쓸 게 없더라구요. 33번 할까? 34번 할까? 30. 음. 34번이요. 34번? 아니, 34번. 아니, 3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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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34번 먼저 단서부터 있으면 찾아볼게. 은진이는 뭐 했어? 단서? 베스트. 어? 베스트. 베스트 어디갔지? 베스트 어디갔지? 아, 베스트. 아, 베스트. 또? 소원이는? 이벤트얼리. 이벤트얼리. 해선이는? 저요? 어. 디스파이트에는? 디스파이트? 디스파이트 어디있지? 그럼 이벤트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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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위에 디스파이트? 네. 그 다음에 또? 소원이는? 네. 네. 인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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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진이는? 은진이는? 은진이는. 슈드? 어디 슈드? 인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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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슈드? 그 다음에? 저. 더 이상 없어. 더 이상 없어? 네. 또 다른거 사는거 있는 사람? 없어 있대? 알았어. 그러면 일단 디스파이트는 뭐야? 디스파이트 무슨 뜻? 전투. 전투인데 무슨 뜻이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주제단서 있었나? 없었어요. 있긴 있는데. 있잖아. 또. 얼도운이 다서 있었어? 왜 있었어? 왜 있었어? 그런게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제단서일까? 그 뒤에 있는게 B잖아. 응. 주제단서. 그러면. 접속사. 전시사니까. A라는 내용이 앞에 있고. 뒤에 B라는게 있습니다. 네. A에도 불구하고 B다 하면은. A가 중요한거야. B가 중요한거야. B가 중요한거야. 그런걸로 해서. 이제 주제단서로. B를 강조하고 싶을 때. 많이 썼던거였지. 그러면. 최고. 최고. 최상급인하지만. 요. 문장. 그렇게 중요하니. 그렇게 중요하니. 그러면 어디가 중요해. 그 뒤에. 펜트 중에. 그럼 디스파이트 뒤에. 여기를. 좀 더 중요하게 보면 될거 같고. 그건 이벤추어리가 뭐야. 심지어. 심지어. 심지어는 아니고.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이벤추어리. 이벤추어리 혹시 아는 사람. 결과적으로. 어. 결과적으로라는 뜻이죠. 희동이 어떻게 알아? 제 단어이 좀 빠듯해요. 아. 거기 적혀있는건 아니고. 어. 어디 적혀있어요? 아니야. 안적혀있어? 안적혀있잖아요. 알았다. 오케이. 그럼. 이벤추어리 결과적으로. 그러면 결과적이라는건. 중요할까 안중냐할까. 왜. 별거니까. 별거니까 그치. 별거니까 그치. 자. 그러면. Should는 왜 했어? 은지니. 명령. 명령뭇뭇해야한다? 네. 근데 우리가. 볼통. 누가 누구한테. 명령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지? 글 쓴 사람. 글 쓴 사람이 누구한테? 읽는 만세. 읽는 만세. 여기 그러면. 독자가 He야? 아니면. 뭐야? 어. 안되는데. 음. Should. Read to가 중요하긴 하지만. 독자가 해야된다. 명령일 때. 중요한거지만. 얘는 그가 하는거니까. 딱히. 명령까지는 아닌거 같아요. 그 다음. 임팩트. 저번. 토요일 한번 했던거 같은데. 임팩트가 왜 중요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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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무조건 해야된다고. 사실. 이기도 하고. 어. 예를 들을 수 있고. 반전의 매력을 들을 수 있고. 락. 락. 네. 요약할 수도 있고. 반전의 매력을 들을 수 있고. 그럴 수 있고. 사실은 하면서. 뒤에 그냥 사실 말대로 강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앞에. 이거이다. 하지만 사실은. 이런이다. 반전을 이룰 수도 있으니까. 임팩트는. 어쨌든. 뒷내용이 둘다 중요하다. 라는거였구요. 그러면. 럭키 읽어봅시다. 희선이. 이스파이트. 저 뭐 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어. 무력들에도 불구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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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살 수 없었다. 그냥 그것을 살 수 없었다. 이거 주제돼? 안돼. 딱히 안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뭘 할 수 없었다.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서 뭘 할 수 없었어? 음. 그. 고장난 보일러를 고칠 수 없었다. 음. 고장난 보일러를 고칠 수 없었다. 하면 될 것 같아. 여기 간단하게 적어보면. 고일러. 고치지. 못했다. 라는 내용이 하나 있구요. 이벤추얼리. 소은이. 결국. 결국? 어. 그거를 포기했다. 어. 그리고 결정했다. 어. 전화하는거죠. 어. 누구한테? 엑스퍼트. 엑스퍼트가 누구야? 친구야? 그. 견옥? 아예. 뭐여. 네. 알려드릴게요. 전문가. 어. 이제 혼자 못 고치니까. 전문가 보일러 결정해. 얘 주제야? 아직. 얘도 아직 안 한 것 같아. 그냥. 고쳐서. 그냥 보일러. 추리사를 불렀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딱히 단서 논의가 안 했으니까. 잠깐 넘어가보면. 그러면. 이제 임팩트 한번 해봅시다. 은진이. 사실. 사실. 그곳에. 응. 어. 일단은. 이 질문이. 어떤 문젠데. 어. 그. 정확하게 아는 거. 어디를. 뭐를 아는 거. 이걸. 어디를 누른지. 어디를 두드려댔지 않은 것이 더 정확하다. 이거 갖고 우리 앞에. 읽을 수. 풀 수 있어. 아직 없어요. 그치. 주제 단서로. 아직 읽긴 했지만. 주제 단서에서는 주제를 찾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읽어보니까.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뒤에까지. 주제가 안 나왔어. 그러면. 이 질문은. 주제 문장이. 정확히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사실 있는지. 정확히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읽어보고. 빈칸. 특히. 어디에 읽어봐야 될까. 저거. 빈칸. 왜. 빈칸 뒤에 읽어봤더니 안 됐잖아. 앞에. 빈칸 앞에. 왜. 왜냐면 그거 앞에 남은 내용을 찾으려. 뒤에 없어야 돼. 맞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시 같은 문장이 있을 때. 지문. 예시나 실험 이런 거 있을 때. 그래서 실험으로 먼저 생각합시다. 실험은 뭐가 중요해? 과정. 과정이 중요해? 결과. 결과 중요해. 그치. 아무리 막. 실험. 뭐. 연구. 조사나. 막 이런 과정이 있어도. 결과 중요해. 그럼 여기서도. 어떤 한 스토리가 흘러가지만. 어떤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가 중요해? 결과. 그리고 결과. 교훈 같은 게 중요해. 그치. 그러면. 중간에는 좀 뛰어넘고. 뒷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럼 여긴 빈칸이니까. 빈칸 앞에 문장 한번 읽어볼게. 여기부터. 봅시다. 겁나 기네. 여기서부터 보면 되나? 아닌가? 뒤에 엔진은 또 있어요. 아. 뒤에 뒤에 엔진. 그러면 뒤에 엔진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할래? 자원.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디 엔지니어부터. 우린 해석을.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겁나 기네. 그치? 그러면 이렇게 겁나 긴 문장. 어떻게 해야 할까? 빨리 해석해요. 빨리 해석을. 그러면 처음부터 쭉 다 읽어? 주어동사를. 주어동사를. 다 찾아봐. 그 다음에. 주어동사를 해봐. 이렇게 긴 문장에서는 우리가 해야될 게 있는데. 보통 문장이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뭐가 있지? 꾸며주는 말. 꾸며주는 말. 쓸모는 것도 많을 수 있고. 접속사 같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 그렇다면 우린 접속사를 먼저 찾아서 문장을 이어주는 거를 이렇게 끊어서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따로따로 읽을 거니까 조금 쉬워 보일 거라서. 우리 접속사처럼 생긴 거 찾아 봅시다. 덧. 덧도 있고. 벗도 있고. 없어요. 이제 없어? 네. 자. 그러면 이제 벗 앞에 이렇게 먼저 잘라볼게. 덧은 앞에 익스플레인인 거 보니까. 목적적으로 읽은 거 같은데. 해석해봅시다. 엔지니어는 설명했다. 해석이 됐죠? 그 남자는 지불하지 않는다. 지불하지 않는다. 뭐로? 시간으로. 어떤 시간으로. 그가 걸린. 뭐를 어떤 시간으로. 보일러의 해외을 하는 데 걸린 시간을 지불하지 않는다. 지불하지 않는다. 지불하지 않는다. 까지 이제 하는 얘기로. 그러나 뭐에 지불한다 해볼까? 소원님. 그 보다는 뭐에 지불한 거 같아? 어떤 연도. 경험한 연도. 경험한 연도. 뭐 할. 포함한 연도. 포함하다? 아니면 포함했다? 했던 연도. 동사야? PP야? 여기도 포함된. 어떤 경험. 안. 뭘 안. 실제로. 어디를 쳤는지. 어디를 쳤는지. 어디를 쳤는지. 자. 그럼 여기 간단하게 적어봅시다. 그 남자는 뭐 했다? 앞에 주우니까. 그 남자는 뭐 했다? 뭐 했다? 지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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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았다. 뭘 때문에 지불하지 않았다. 뭐로. 뭐로 지불하지 않았다. 어떤 시간. 보일러를. 보일러를. 치는. 치는. 그치. 두드린 시간으로. 지불한 게 아니다. 내 레드델니크. 그보다는. 아마 뒤에 있는 걸로. 지불한 거 같아. 뭐로 지불했어? 몰라요. 다른 거. 그치. 경험한 연도. 경험의 시간으로 한 거지. 지금 당장의 시간이 아니라. 이거를 알아야 되는. 이 경험의 시간으로 지불을 했다. 마침 뒤에도 보니까. 우리 마지막에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단순한 문제인데. 어떤 문제였어? 어디를 두드렸지 않은 문제. 이런 거였네. 자. 그러면 이제 빈칸 읽어볼게. 자. 이 전문가가. 보일러를 치듯이. 효과적인 요 변화는. 지금 당장에. 툭툭 친 시간이 중요한 거였어? 아니면 경험이 중요한 거였어? 우리 계속 계속 뭐가 중요했대? 경험이 중요했어. 그치. 그러면 뭔가 경험이 중요한 거에 대한. 얘기를. 보기에서 찾아보면. 엔진의 1번. 효과적인 변화는. 전문가 사이에서의 효과적인 경쟁으로 일어나? 효과적인 경쟁. 이건 아닌 거 같아. 희선 2번. 어. 시간 소비를 걸리지. 시간 소비를 걸리지. 할 필요가 없다? 아닌 거 같아요. 아닌 거 같아? 그러면 소원 2, 3번. 효과적인 변화는 필요로 한다. 효과적인 변화는.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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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발전? 이콜ên 먼트. évén 멘트가. 이콜먼트는 도구, 기구, 보일러 고친 사람이 기구발전으로 이렇게 변화를 만들었어? 아닌 것 같아요. 효과적인 변화는 장소, 장소를 가진다 보다는 발생하다 라는 뜻입니다. 운의 결과를 얻고, 행운으로 고쳤어? 아니요. 그럼 행운도 아니었고, 몇 번이니까. 왜? 너가 아니라면. 제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어, 너가 아닌 것 같다며. 맞아요. 왜? 왜 맞는데? 왜 맞냐면요. 시간소비는, 시간소비는 보일러. 그게 어디 나왔어? 나오지 않나? 응. 아니, 나왔는데? 효과적인 변화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라는 게 어디서 있었어? 저기. 어디? 저기. 어디? 저기 어디 있네. 어, 거기서 어떤 거? 어떤 부분? 어떤 타임? 어. 어떤 타임? 응. 인글벌은 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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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어. 저기. 저것도 아니고. 아니, 굳이 영어로도 안 찾아도 돼. 우리가 일부러 정리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찾아보면. 지불 O, 병원의 시간, 지불 X, 주둔기 시간? 거기서 우리가 효과적인 변화가 시간이 걸릴 필요가 없다는 게 어떤 거랑 연관이 있을까? 효과적인 변화는 시간이랑 걸렸나요?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쉽게. 여기서의 내용에서 효과적인 변화가 뭐가 있었대? 이 센터 체인지. 이거 보일러 고장나고 고친 지문에서 효과적인 변화가 뭘까? 시간을 고친 거 어떻게 고쳤어? 빠르게 쉽게. 쉽게 빠르게 고쳤어. 그치? 그냥 어디를 두드릴지 알아서 빠르게 쉽게 고쳤어요. 탭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게. 좀 더 인식하게. 여기서 효과적인 변화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서 효과적인 변화라는 건 바로 보일러를 수리, 고친 거를 얘기할 테고 보일러 수리는 시간이 얼마 걸렸어?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안 걸렸어. 그냥 툭 두절 했더니 행석이 있었지? 그러면 여기서도 효과적인 변화가 밀려나려면 오래 걸려야 돼? 오래 안 걸리면 돼? 오래 안 걸려야 돼. 그냥 경험으로 오래 안 걸려도 돼. 그냥 경험으로 오래 안 걸려도 돼. 그러면 그게 원래 있어? 그 빈칸 앞에. 아니, 보기에서 찾으면. 아, 2번. 2번. 오래 걸릴 필요가 없다.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대놓고 드러내는 문장이 없다 보니까 주제 마지막 쯤에 교훈이나 결론을 통해서 우리는 주제를 갖게 된다. 자, 그러면 숙제. 다음번에 소수련 전략이다. 7에서 9 우리 해온 거. 다 풀고 만약에 어려우면 얘기했지? 짝수번만이라도 한글 표시랑 열심히 해오세요. 2번째, 3번째. 다음번 안기 테스트는 업법 공식 할게. 업법 공식이 1도 있고 2도 있는데 일단 둘 다 준비해 오세요. 1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1만 하면 너무 짧을 수도 있어요. 너무 안 많아요. 아, 안 많아요. 많은데. 그래서 혜선이 다음번에 인증 테스트야? 그런데요. 되게 빨리빨리거든요. 그런가? 아니에요. 4만. 자, 그러면 이거 준비해 오시고 오늘 코칭 없으니까 집에 갑시다.